도하의 기적으로 불리는 예선전을 시작으로 94년 미국 월드컵의 뜨거운 도전기 그 속에서 태극선수들과 감독이 보여주었던 땅과 투지의 월드컵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경기도 분당구의 한 아파트 오랜만에 만나보는 반가운 얼굴 전축구선수 고정훈씨입니다 1990년대 적토마로 불리며 국내 최고 왼쪽 측면 공격수로 명성을 떨쳤던 전축구선수 고정훈 그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저한테는 아주 특별한 분이고요 또 제가 축구선수하면서 처음으로 저한테 태극마크를 달게 해주셨던 은사님을 뵈러 지금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은사님은 어떤 분이신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? 글쎄요 가서 제가 인사도 드리고 그러면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고정훈 해설위원이 마음속에 고이 간직했던 그 특별한 인연은 누구일까요? 빠른 발과 탄탄한 체구를 바탕으로 저돌적인 경기를 펼쳤던 고정훈 선수 이 같은 그의 기량을 발견해주고 자랑스러운 태극마크까지 달게 해주었던 아주 특별한 분을 찾아 떠나는 길 다섯 시간을 달려 도착한 곳은 아름다운 남해 통양입니다 먼 길도 마다하지 않고 달려온 이곳 이제 그토록 보고 싶었던 특별한 인연을 만나려 합니다 결국은 고향으로 나오셔가지고 또 아이들 가르치고 있구나 오늘 만나시는 분이 누구신지 얘기를 좀 해주시네요 글쎄요 언제 여기까지 왔는데 또 얘기를 안 하면 혼나겠지 94년도 미국 월드컵 때 감독이셨던 김호 감독님을 제가 만나러 왔어요 고정훈 해설위원과의 특별한 인연 바로 김호 전 국가대표 감독입니다 현재 고향 통영으로 내려와 총감독으로서 유소년 축구 꿈나무를 키우는 일을 하고 있는 김호 감독 국가대표 및 K리그 감독 시절 그는 철저한 분석력을 갖춘 전략가로 축구 거장이라 불리는 감독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본격적인 인연은 9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월드컵 대표팀 감독을 맡게 된 김호 감독은 평소 아꼈던 고정훈 선수를 월드컵 대표팀에 합류시킵니다 그것이 바로 두 사람의 인연의 시작이었습니다 김호 감독이 감독 생활을 마치고 고향으로 돌아올 결심을 하게 된 것은 오래전 그가 자신과 한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경남 통영에서 태어난 어린 김호는 동네에서 축구재단이 뛰어난 아이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 코스모스 바트에 앉아 어린 김호는 결심합니다 나중에 유명한 축구선수가 되면 꼭 고향으로 돌아와 아이들을 가르쳐야지 그 결심은 오래도록 김호의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리고 50여 년 만에 그는 자신과의 약속대로 고향으로 돌아와 손주뻘 되는 어린 축구 꿈나무들의 든든한 할아버지 감독이 되었습니다 시골은 보면 좀 정도 있고 또 얘들이 갈 길이 어려울 때 도와주는 재미도 있고 뭐 그런 것 같아 근데 이제 너도 참 잘 이제 해서 큰 어떤 지도자가 되기를 바래 네 저는 지금 뭐 스포츠 채널 해설을 하고 있어요 뭐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많이 또 공부하고 있고요 뭐 해설을 하다 보니까 이제 뭐 자연스럽게 또 운동장에 많이 나가게 되고 또 축구인들도 많이 만나게 되고 또 공부도 많이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 그거는 참 좋은 일 같아 제가 그 축구를 하면서 어떤 전술적인 거나 축구를 아 이런 게 축구다 하고 어떤 이론적인 거나 운동장에서 실기적인 거나 그런 거를 좀 일깨우신 어떤 그런 분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저한테는 제가 그 선수 생활을 하면서 정말 고마운 어떤 그런 뭘 느낄 수 있는 그 지도자 중에 한 분 같아요 너무 과찬해 얘기를 하네 저는 그냥 우리나라 축구가 가장 안 돼 있는 점 또 우리나라 축구가 가장 노력해야 될 점을 선수들한테 공간 패스를 받으려면 공보다 먼저 움직여야 된다 늘 그런 걸 주장했고 고정훈 선수가 갖고 있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많이 요구한 거예요 그래서 공을 안 주더라도 도움을 주는 거예요 또 만일에 고정훈 선수를 잡지 않았을 때는 그 패스가 들어가면 득점할 계획이 훨씬 많아진다는 거지 그걸 최대한으로 해 줬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프로 선수 생활하는 거나 미국 월드컵이나 세계 대회에서 굉장히 잘할 수 있었던 요소 같아요 94년 월드컵의 시작은 도하의 기적부터였습니다 당시 월드컵 본선 진출을 위한 최종 예선전 대한민국은 고정훈이 한 골을 보태 북한의 3대0으로 이긴 상황 같은 시간에 치러졌던 일본은 종료 직전 이라크에게 동점골을 허용해 결국 승점은 같으나 그만 골 득실에서 밀려 본선행 티켓을 대한민국에게 양보해야 했던 역사적인 사건이었습니다 94년도 도하 아시아 월드컵 예선 때 생각 많이 나시죠? 그런 그 이상 내가 지도자 생활하면서 그 이상은 참 어려운 적이 없었지 이성일무를 안 하면 우리는 미국 월드컵에 갈 수 없는 그런 어떤 사정이 있었지 또 대전표도 아주 악조건에 그것이 나의 큰 고민이었다고 하죠 그때는 이제 뭐 저희들은 선수들은 뭐 그런 어떤 그런 정치적인 어떤 그런 거는 잘 모르고 일본이 많이 좀 이렇게 축구 열기도 그렇고 실력으로도 굉장히 많이 향상된 때였어가지고 저희들도 사실은 일본을 굉장히 그 좀 어떻게 보면 두루 했다고 그럴까 조금 옛날에 일본이 아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마지막까지 좀 이렇게 그 마음조리게 어쨌든 간 이렇게 갔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지금 지금 그 생각이 생생하게 지금 되는 것 같아요 그날 우리 경기와 동시에 치러진 일본과 이라크 경기는 2대1로 일본이 이기며 대한민국의 폐색이 짙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라크가 종료 10초 전 동점골을 터뜨리며 대한민국에게 기적을 안겨준 상황 눈치 빠른 고정우는 벤치와 임원섭을 살피며 본선 진출의 결과를 확인한 후 가장 먼저 그라운드를 돌며 기쁨의 세레머니를 펼쳤습니다 제발 예를 들어 한글자막 by 한효주